4연승의 LG와 6연승의 KT 과연 연승을 이어갈 팀은 어떤 팀인지 유기상, 양홍석, 마레이, 구탕, 양준석이 선발로 나섭니다 정성구, 문성군, 이두원, 페리스페스, 운정현의 베스트5입니다 구탕이 빼졌습니다, 민레인지 정확하게 이미 통과했습니다 선수가 또 다시 반박하는 거죠? 괴롭습니다 마레이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마레이, 올려놓습니다 마레이 선수한테 골이 계속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예 디나이 디펜스를 확실하게 앞서주고 뒤로 넘어가는 걸 반대에 있는 선수들이 펠프를 해가지고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mean, 허훈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ドut안도 깨끗합니다 문재경 선수가 그걸 놔뒀으면 난다 쓰면 그냥 KT뽘이 되는 거군요 거기에 파울까지 됐네 뭔가 곱하죠? 양준석 원프라이스 마레이 오웅이더inum tomar gases 마레이 리마트 형은 마레이가 공을 따냈습니다 골밑을 지VE하는 자 마리입니다 대단하네요 양준석 박고 빼줬습니다 석설퍼 아웃으로 나오는게 굉장히 성공률이 좋습니다 베스트가 던집니다 베스트가 던집니다 베스트가 던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성곤 선수 개인 반칙 버튼 4개째입니다 거기에 팀파울이죠 문성곤 선수 바꿔둬요 마레이가 밀고 들어갑니다 올려줍니다 고자리에서 계속 들어가네요 와 좋습니다 어훈 베이드웨이 던집사 성공 어훈이 올려놓습니다 이재도 이재도가 올려놓습니다 100만 달러입니다 더블프로치 이재도 선수가 공격도 잘하지만 디펜스도 굉장히 잘해요 이재도 쏩니다 던집사 성공 어훈 옆으로 내줬습니다 마이클 에니게 올려놓습니다. 마이클 에니게는 원에드 슬램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스윙박 움직입니다. 이재도 쏩니다. 들어왔습니다. 부정. 남은 시간 5초. 3회 쏩니다.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관희 쏩니다. 3점 들어갑니다. 최창진. 3점 쏩니다. 3점 합니다. 정성호의 스피드 무브. 정성호 쏩니다. 3점. 3점 합니다. 정성호 반대 손으로 봤습니다. 한이원. 한이원이 쏩니다. 100점 성공. 빨리 해야 돼요. 이관희. 이관희가 쏩니다. 옆으로 내줬어요. 이관희 열렸습니다. 3점. 이관희 선수 몸이 풀렸어요. 허훈. 허훈. 백정인재 3단하체. 정인재 선수가 리바운을 잡고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허훈 선수하고 접촉이 있었죠. 받치지 말아야 돼요. 마레이에게 공이 이어집니다. 헬프 수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허훈 선수의 방치 기록됩니다. 지금 그... 공이 흘렀습니다. 흘렀어요. 오늘은 또 이 스판들이 하드하게 보네요. 이런 거는 좀 환영할 만합니다. 한이원이 돌아나서 공을 받아줬고요. 한이원 쏩니다. 3점. 짧았어요. 오늘 굉장히 넘어지는 거는 파울이 아닌 건 안 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보기가. 국제팀에 나와서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좀 뭐 플라핑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는 게 팬으로서 보기도 좋고요. 한이원 선수 좋습니다. 수비수 하드니 지금 리바운드도 굳은 일도 많이 하면서 외곽 슛도 좋고 아주 많이 저어졌습니다. 한이원 선수. 지금은 리바운드 경합 상황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리바운드 상황에서 밀었다. 하윤 개발측. 유기상이 받았습니다. 유기상 타고 들어가다가 호너를 봤어요. 정희재가 닮아서 올라갑니다. 살짝 길었어요. 마레이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관위를 봤어요. 이관위를 봤어요. 이관위를 뽑아에서 3점. 정춘합니다. 이제는 조금 넘어져도 안 부네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보기 좋습니다. 자, 토펜스로 전환하고 있는 상훈 엘지고요. 이즈논 석참 파워. 마레이가 파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침등기의 문제죠. 성형련 감독이 리바운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정희재 쏩니다. 석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지선 상관, 여기서 파울을 얻어내는 이재도입니다. 잘 토토샷. 권정현, 블랙샷 아실만에!! 지금 상포터인데 조상현 감독이 고민될 겁니다. 이거 10점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정희선수가 팔을 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터치하우스로 선언이 됐습니다. 지성아, 듀환이 스크린을 걸어줘. 잡힌 도서 시세를 보면 안되면 1회 1. 저스팅이 속도를 높여갑니다. 올려놓는데 결국은 헤리스패스가 득점을 누릅니다. 저스팅이 시간이 쫓겨서 쏩니다. 저스팅! 저스팅! 저스팅입니다! 들어가다 싸웠습니다. 피스를 올렸습니다. 창원의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스팅이 들어가다 코너를 봤어요. 저스팅! 저스팅입니다. 여기 사이 서스팅! 그냥 좁은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제퍼도 맞고 돌아왔습니다. 허훈! 허훈이 직접 올려놓았습니다. 이관희가 이어받았습니다. 마리에게 넣어줬고요. 지금 허훈 선수가 뒤에서 공을 쳐냈습니다. 아슴마리 선수의 네번째 개인 반칙.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타이트하고. 이관희 양홍석에게 대해졌습니다. 양홍석의 석참! 첫 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허훈 선수도 개인 반칙 4개째. 이게 LG가 흐르는 골이 다 LG한테 가네요. 이게 페리스 패스. 공이 흘렀어. 뭔 성공! 뭔 성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성현 감독의 작전템입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디펜스 정리할게. 은희는 스윙! 남아준 언더! 오펜스는 빨리! 리다운에서 넣어줘. 파일을 베스트가 못 같아서 부족한 부분을 넣어줘. KT 같은 경우는 지금 마리의 센스가 4개란 말이죠.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파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파울은 계속 압박당하는데 뭐하고 있어? 아니 시끄럽이 하면 되는데 10초 동안 이런 걸 다 과감하고 일단 계속 볼 수 있고 짤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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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도가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페리스 패스. 베스가 올려놓습니다! 마레이 선수에게 반칙이 선언되면서 이렇게 되면 마레이 선수 파울 아웃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작전 타임이 작전 타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1분 30초가 남아있는 오늘 경기. 리그완이 석점이 열렸는데 안 던졌어요. 빠른 봉이 필요합니다. 네. 석점이 던졌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그완이 양홍석. 자켓을 입으면 이긴 거죠? 네. 상훈 LG와 수원 KT 올 시즌 3번째 대결. 84-76. 상훈 LG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전부단 상대 승리를 달성합니다. 자, 5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마레이 선수 들리세요? 오늘도 우리 생기대, 우리 생활학기대의 목소리로. 하하하핳핳핳핳핳핳핫학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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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